다, 다 암살로 가야겠다 암살로 아, 미친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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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고 암살로 가야돼 너무 많아 애들 아니 이게 뭐 되게 애매하네 위부터 처리해야돼 위부터 그렇지 아오 아오 그냥 아오 아니 아 또 잘 아 또 잘못 눌렀어 키 아 나 키 계속 헷갈리네 미쳐버리겠네 점프를 눌러야 왜 자꾸 떨어지는 키를 눌러 아 아 하이 미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놈들부터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1층으로 가자 어 목이 오지게 많겠네 진짜 밑으로 시체 떨어뜨리면 안 돼 아이고 시체가 떨어지면 안 좋은데 잠깐만 잠깐만 걸렸다 시체 시체 떨어져서 걸렸어 저 밑에 난리 났잖아 애들 그치 올라온다 저쪽에서 저기도 다 있구나 애들 미쳤구나 의심만 받을 뿐이지 아직 몰라 미치겠네 2층 처리 끝 일단 한결 손 씌워줬죠 위에서 보는 애가 없으니까 1층 가야죠 1층 10층 가야죠 2층 가야죠 2층 가야죠 여기는 좀 빡세다 여기서 한타까리 시작하는게 날라나? 취소 안되냐? 이미 이렇게 한 이상 해야되냐? 취소하고싶어 취소하고 총 바꿔? 안돼 안바뀌어 몰라 몰라 숨어있어서 몰라 괜찮네 어 괜찮네 저쪽으로 어떻게 넘어가지는데? 아 저쪽이구나 어깨 이 정도면은 많이 제거했다 음 이게 바로 엠살 이게 바로 어 음살의 힘이죠 음살의 힘이죠 아 아 나 진짜 아 어 여기서 여기서 세이브다 어 여기서 세이브다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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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그냥 싸워야겠다 야 싸울래 나 그냥 저쪽 가면 내가 손해야 어 저쪽 가면 내가 손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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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가면 내가 손해 뭐야 끝이야? 더 있을텐데 뭐야 겨우 저 세명한테 당한거라고 내가? 겨우 내가 저 세명한테 당한거라고? 겨우 그렇진 않을텐데 어디로 가는걸까? 이쪽으로 가는거니까 이걸 달아놨겠지? 아닌가? 아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겨우 아까 더 나왔는데 아 여기 있네 어 여기 있어 얘들이 얼마나 깔린거같은데 아 내려가고 뭐 난리다 어 딱 오시구요 한명 더 있었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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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야 개많아야 와 여기 진짜 대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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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신화가 너무 약하잖아 쟤네도 큰거 하나 맞았다 데미지 너무 약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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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거야? 총이 다 이런거 밖에 없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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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은 128발 이게 차라리 낫겠어 어? M14 커스텀? 어 이게 제대로지 어 정말 어? 아니 이곳은 다 잡은거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뭐 음 나름 뭐 잘 깼어 으흠 흠 딱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 그러믁 찧 가자 어쨌든 형이 살아있다는 소리구만 오른쪽 왼쪽 어이 깜짝 놀랐네 어 이런게 더 무서워 이런게 더 무서워 못 올라가 또 누군가가 갔습니다 우리 형인가 이 쪽지를 찾는 자가 누구든 조나단 번즈가 에이버리의 보물을 쫓아 나와 다른 이들을 살해했음 알아주길 바란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약속했으나 실상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는 나와 맞섰다 한마디로 같이 보물 구하러 왔다 서로 파탄난 거네 이런 이런 베른즈의 그룹과 함께 보물 구하러 왔다 이 상품과 함께 보물 구하러 왔다 노 와 이거보다 형이 날 통수칠거라는 복선인가? 어 어 복선 같애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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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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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얘기부터 하잖아 어 동생 사는 거에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 뭐 여기선 저희가 더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력을 재입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덮지에 덮어가는 이곳에 찾을 수 있는지요. 너가 직접 볼 수 있는 증상이 부족한 고소한의 colony? 왜냐하면 저는 뭐지?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싫지 않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도움이 없는데 아베리의 의미가 우습한 이미를 생각하셨을 때 그는 아베리의 의미가 없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 fantasies을 덮어버렸지 témo울이 한번派을っていう거 just If your confused about what you're doing here, then you can go home Nathan I can go home? Are you kidding me? Do you have any idea what I put on the line to get you here ? How about what I put on the line, ok. The last 15 years of my life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at 그것은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야되어 뭐? 아직 집에 가고 싶어? 다른 곳을 찾아봅시다 왜 이렇게? 뭐야, 한 명이 방대로 essa야. 형도 여기, 형은 여기 위에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 visuals. 너의 하와이자. 여기 드디어 이제 거대 공동체의 흔적이 보이기 전에. 여기 두기는ography. sharputo, 깐지 않았어. 이대로 우승된 것인 것들은 여기에서 그대log이 정대적으로 지었나요. 이 놈은 이 길을 가르치다. 낸, 이 길을 가르치다. Sam, 여기. 나 왔다. 아름다운 호랑이 흐를 줄 경험이 있음 그럼 스스로가 오네 아... 그리기의 이승이 없음 이럴 때에는 더 좋은 날이 있음 네, 그 지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 겨울이 안 내려가게 되죠 이제는 맥주의 미끄러와 아마도 신경이 샘 샘! 이곳에! 아! 네, 그가 일어났네 네탄! 여기 있는 길이 있어 이곳에 또 보물을 발견하는 직후에 바로 레이프 일당이 찾아와서 또 여기 다 부서지고 난리 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명히 그거다 여기에 보물이 있었는데 이 보물을 누군가 옮긴 흔적이 있어 그게 누구냐고! 몰라! 하지만 확실한거 한가지는 어쩌구저쩌구야 보물은 어디있다는거야 이제와서 그만둘거야? 이러면서 어 그런 냄새가 강하게 나 어 소설이 맞나 한 번 봅시다 저기요, 형 어딨니? 네 야, 거기야? 약간 거기 아니고? 음, 저기 있네 음, 이런 디테일 좋구요 괜히 또 여기서 시간 끌면서 도는게 아니라 이렇게 간편하게 파는게 참 좋다 게다가 풀탐도 길고 오 오 뭐 봅시다 네, 집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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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Nathan 고마워요 뭐 봅시다 음 그냥 내가 말해 정말 말해 정말 말해 알았다 괜찮아요. Libertalia. Libertalia! 그 유리의 역사의 유리한 우체한 위험이 300년을 찾아오고 한 Samuel Drake. 그리고... 그리고 그는 어른도, 조금 더 많이 향하다는 그는 그는 그가 그는 너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않아. 그래, 그게 안 전이의 첫 번째로 마주싱. 그냥... 시간을 즐길 수 있겠네 너는 어디에 있잖아 그 건물은 바로 거기에 있잖아 아, 그 건물의 그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 응, 그 건물의 그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 그 건물을 어디에 있잖아 이건... 저는... 전혀 없네 이리 오고 흥미리わ 해주십시오 하하하 예, 치즈 뭐하고 계신지? 뭐, 칼리스? 예 그니까, 너의 자리에 있는 이런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럼 뭐? you know take a load off find some refuge 다가오는 소식이 많다. 열을 살게 되지만. 이는 그들을 지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아베리의 사각을 볼 수 있는 하루. 아, 저. 에이, 너... 너가, 너가, 어떤 선택이 있는지, 어떻게 끝까지 끝났amos? 아니, 너한테 자리에 대한 음악을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하하하하, 그는 옵션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옵션이었습니다. 뭐, 넌 그냥 죄악하니. 항상 그랬어. 아니, 아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을 죽을 수 있었을 때, 이 삶을 죽을 수 있었을 때, 이 삶을 죽을 수 있었을 때, 이 삶을 죽을 수 있었을 때, 음... 일반적인 것 같다. 여러분이 다 모여서 일어났다. 그녀의 사진을 포함하고 싶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손을 잡고 싶다. 네. 처음 들어보았다. 우리...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존재? 네. 당연히, 제가 15년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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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마구가 흩어져요. 네. 제가 말했을때, 이 서비스는 여기가 뾰다. 이런건 왜 놔뒀을까? 폭선이 있나? 이 위로 왜 올라가게 했을까?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건 안될까? 평범한 선택은 할 수 없을까? 이런 집이 하나하나 언제 다 뒤지냐 그치? 형 바로 샘, 확인해 봐 파이럿의 규칙이라고 생각해 이곳은 그릇이 없지 샘, 확인해 봐 규칙 없는 세상에서 치사로 뭐, 거미인데? 여기가 컷레스는 좀 생각해 자, 죽은 녀석! 좋아요 제가 그... 네, 알아요 제가 그... 그... 네, 알아요 음... 다양한 요소들이 많네 다른 콜라리에서 투자했을까? 아, 만약에 했으면 이 해외에 안 했을까? 다른 곳에 안 했을까? 다른 곳에 안 했을까? 좋은 포인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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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정말 둘러볼 거리가 많네요 굶어 죽었나? 뭔가 수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해적 마을에는 이 해적 마을에는 모든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 같네 저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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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한 길은 하나야 근데 난 그게 맘에 들어 어 너무 뻔하게 길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인 거 말고 오픈월드 같은데 결국에 길 하나인 거 어 오른쪽 갔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왼쪽 가보고 또 돌아와서 뒤에 가보고 막 녹아다 뛰어서 발견하고 이거 싫어 어 길 그냥 하나인게 표현해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어 아주 개념이야 어 아주 개념이야 되게 오픈월드 같으면서 실제로 오픈월드인데 길은 하나야 오픈월드 같으면서도 아니야 오픈월드인데 길이 하나야 어 뭔가 이렇게 막 헤매는게 없어 그냥 하다보면 가죠 어디로 가도 다 연결되게